안녕하세요. 뭐라고? 속눈썹 펌 해달라고? 그걸 어떻게 하는건데? 아 귀찮아. 그냥 니가 해. 응. 돈 줄 테니까 해달라고? 얼마 줄 수 있는데? 만원? 만원 너무 적어. 이만원? 그래? 이만원? 그럼 잠깐 기다려. 내가 해줄게. 내가 찾아보니까 이거 속눈썹 펌 하기 전에 눈 주위를 깨끗하게 닦아줘야 된다고 하더라고. 그러면 티슈로 눈 주위를 닦아줄게. 이거 깨끗한 티슈야. 걱정하지마. 근데 넌 왜 세수는 했어? 아니. 여기 보니까 눈곱이 무슨 진흙처럼 껴있어. 찐덕찐덕해. 괜찮아? 나도 가끔 그럴때 있어. 내가 떼줄게. 인생 대충 사는거지? 다 됐다. 이제 속눈썹 빗어줄거야. 자. 눈 크겠다 봐. 니가 속눈썹에 숱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적당히 빗어주면 될 것 같아. 이제 이제 이 미용 테이프로 눈 앞머리랑 눈꼬리를 끌어올려줄거야. 눈썹과 눈 사이 길이가 이 정도면 되려나? 어. 이 정도면 되겠다. 그치? 왼쪽 눈 앞머리부터 고정해줄게. 왼쪽 눈 앞머리부터 고정해줄게. 자 이제 뒷머리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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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정해줄게. 다 됐다. 이제 루트 정할거야. 이제 루트 정할거야. 되게 알록달록 예쁘다. 그치? 어떤게 좋을지 한번 대봄에서 결정해보자. 어 이거는 조금 길이가 안맞는거같은데. 다음거. 어 보니까 이게 딱 맞는거같아. 그치? 한번 더 다시 해볼까? 한번 더 다시 해볼까? 그래. 봐봐. 위에 딱 길이도 맞잖아. 그치? 그래. 이걸로 하자.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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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눈 위에다가 묻혀줄게. 자 이제 반대쪽 눈에 묻혀줄게. 여기다가 잘했어 다 됐다 자 이제 이 글루 묻은 붓으로 너의 속눈썹을 고정해줄거야 위로 한 올 한 올 고정해줄거야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있으면 돼 그럼 왼쪽 눈부터 할게 여기 위로 바짝 묻혀줘야돼 자 이제 반대쪽도 안 해줄게 여기도 속눈썹을 위로 그리고 눈꼬리 끝쪽 속눈썹부터 눈꼬리 끝쪽 속눈썹부터 한 올 한 올 잘 어울려줄게 자 이제 눈앞버리 쪽 속눈썹 이 정도면 된 것 같다. 그치? 그러면 다음은 펌쥐에 발라줄게. 조금만 기다려봐. 이제 펌쥐를 고정된 속눈썹 위에 발라줄거야. 잠깐만. 여기다가 쭉 작아주고 너무 많이 나왔나? 그거 좀 펴서 발라주면 되겠지 뭐. 그치? 이제 펌쥐를 고정된 속눈썹 위에 발라줄게요. 이제 펌쥐를 고정된 속눈썹 위에 발라줄게요. 이제 펌쥐를 고정된 속눈썹 위에 발라줄게요. 도대체. 어떻게 빈 his 입 입을 retailers hur van Tour att이 멀리 incidentsirse요. 왜 이겐 use지? 이제 펌쥐 ministério truth products. 오늘은 파이 Eu찬wise로 하 Perovereysbio즈에 올려느-, 그런데 아주 펌쥐를 많이 얹어서, 음 이제 다 될 것 같다. 이제 종이로 속눈썹 고정해줄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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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됐다. 반대편 붙여줄게. 그럼 이제 이대로 15분 정도 이따가, 내가 조금 이따가 닦아줄게 조금만 기다려 다음은 반대편 그럼 이제 펌제 닦아주고 그 다음에 재입펌제 발라줄게 잠깐만 이 붓티슈로 살살 닦아줄게 어, 괜찮아 이게 피부에 저작한 붓티슈라서 부드럽게 잘 닦일거야 어 다 된거 같다 잠깐만 그럼 기다려 이제 두 번째 발라줄건데 너도 알다시피 나는 금손이잖아 그래서 이 상태로 쭉 짜가지고 바로 이 눈 위에다가 발라줄건데 너는 동손이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동생이 혼자 할때는 너는 붓에다가 짜서 눈에 안들어가게 해야한다 알겠지? 알겠지? 이제 반대편 해줄게 눈에 안들어가게 눈에 안들어가게 조심조심 발라줘야돼 어 이제 다 된거 같다 그러면 이제 다시 눈 위에다가 믹스페이퍼 묻혀줄게 왼쪽 눈부터 바로 묻혀줄게 왼쪽 눈부터 왼쪽 눈부터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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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눈빛MK 그럼 이제 이제 15분정도 기다리고 있다가 떼줄게. 좀 쉬고있어. 나도 카톡 온거 답장 좀 해야되가지고. 15분 지났으니까 떼줄게. 여기 왼쪽 눈부터. 다음은 전처리제로 펌제 좀 닦아줄게. 자, 롯데 떼줄게. 여기 왼쪽 눈꼬리 위에 테이프 고정한 것부터 떼줄게. 잠깐만. 그러면 이제 앞머리 쪽도 떼줄게. 눈 앞머리. 오케이. 이제 오른쪽 눈. 위에 테이프. 한 번 더. 어, 끝났다. 한 번 보자. 잘 됐나? 이 정도면 잘 된 것 같은데. 손 눈썹이 위로 바싹바싹 올라갔어. 하여튼 나는 못하는게 없어. 그치? 나도 나같은 언니 있었으면 좋겠다. 나 정말 못받은거야. 자, 그러면 눈 위에 묻은 잔염을 좀 닦아줄게. 뭐가 이렇게 많이 묻었어? 야, 근데 너 잘 시간 다 되지 않았냐? 너 늦게 자면 네가 엄마도 나. 그러니까 이거 끝나면 얼른 자라. 다 끝났다. 아이고, 아주 깔끔해졌네. 그러면 돈은 지금 현잘로 줄거니? 아, 아직은 돈 없다고? 그러면 나중에 이끈해줘. 내게 잡아놔야지. 오케이. 그럼 얼른 자라.